한국사람은 어떤 존재냐, 한국사람은 어떠냐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.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사람은 흥이 많고요. 그리고 신명도 많고요. 정이 많은 사람이 한국사람인 것 같아요.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사람들은 되게 신성이랄까요? 영성이랄까요? 그런 게 굉장히 풍요로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우주만물이나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 대해서 경영하고요. 그리고 우리 교수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들 하나하나가 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문화와 역사 속에 녹아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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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